오징어 둘 다 워싱크 간장 partners 돗이 간장 콩나물 이건 마늘 4인분 정도 쏙이켝 5분정도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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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분 만에 간장에 양쪽으로 인사한 느낌이었는데 계란은 계란이 많이 담긴 다음에 1분간 겨드려서 주문한 고추礼 STE코 보일에 앞두는 영상이 많아있어요 ! 어우 근격해서 보좌한 가게 쌀밥은 Created!! 어색, 참기름에 효 SENSE 참기름 후라이밍 불만이 떨어졌네요 치켓브윙 참기름 고춧가루 3스푼 설탕 2스푼 간장 6스푼 맛술 2스푼 쪽파 고추 간장 8스푼 간장 3스푼 고추 고춧가루 맛있을 거에요 고춧가루 양파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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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계란 양념이 콩나물 한입에 계속 넣어줍니다 소시장 ц布 ata 카레 소시지 양념장 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뇽 오늘은 꼬막비빔밥 어묵탕을 준비했어요 꼬막무침도 같이 만들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건물부터 건물부터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? 와~~ 너무 맛있는데 너무 힘들었더라구요 ㅎㅎ 꼬막비빔밥을 한 번도 안 만들었거든요 ㅎㅎ 처음 만들고 봐서 왜이렇게 맛있어? 레시피 보고 물떡 부산식 어묵이라 하더라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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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맛있어여 맛있어여 떡 꼬마 까서 까고나서 너무 힘들었거든 사먹자 다음부터 ㅎㅎㅎㅎㅎ 맛있네 ㅎㅎ 어묵 와 뜨거웠던 어묵 뜨거웠던 어묵 양념장에 가면 엄진의 꼬막비빔밥 유명한거 알지? 그거 한번 흉내내본거야, 내가. 약간의 양념장이 맛있어. 양념장이 맛있으니까 꼬막 위에 양념장 올려도 맛있네. 맛있어. 계란. 계란 먹었었나? 응. 나 너무 뜨거우니까 좀 ㅎㅎ 어묵 오묵 이번엔 어묵 다른 종류 어묵 오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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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마 모침 어렸을 때 조시약반찬으로 많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네요 ㅎㅎ 간이 도시락에 안쌌었어? 응! 어머니 대단하시다 ㅎㅎ 너무 맛있었네요 ㅎㅎ 너무 맛있었네요 ㅎㅎ 이거 먹어 ㅎㅎ 이거 먹어 ㅎㅎ 무 줄까? 내가 퍼줄게 무도 넣었지? 국물이 샤안하라고 나도 무 좀 먹어보자 내가 먹을게용 루이보스티차 여자한테 좋다는 그 차? 응, 카페인도 없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예전에 여행 갔을때 꼬막 맛집 가지 않았나? 거의 되게 맛있었는데 그릇도 직장 잘어울렸어요 ㅎㅎ 저는 정말 배고파요 ㅎㅎ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맛있는게 많다 그치? 응 싹 다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뇽